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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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벤츠 CLS 2010년식 차량의 옥수계저구 출력 유니피로 핸드로퍼 헤드캡터 장착하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판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몇신가요? 어머 이건 폭사야돼? 그죠? 9시를 기다려 클릭 클릭 뭐가 그리 어렵나요? 솔직히 쇼핑이 좋아요 가끔은 귀찮아도 그죠? 벤츠 CLS 2010년식 차량의 옥수계 벤츠 CLS 스마트폰으로 음악듣기 동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